한국어 능력시험 2. 듣기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고르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 지갑 누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앞에 있었어요. 네, 이쪽으로 주세요. 2번 수미야, 괜찮아? 많이 아프겠다. 응. 다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 그래? 내가 도와줄 테니까 천천히 일어나 봐. 3번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을 어떻게 보낼까요? 직장인의 점심시간은 1시간이 70%였고, 1시간 30분은 20%, 1시간 미만은 10%였습니다. 식사 후 활동은 동료와 차 마시기가 가장 많았으며, 산책하기, 낮잠 자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민수 씨, 이번 주 모임 장소가 바뀌었대요. 그래요? 어디로 바뀌었어요? 5번 기차표 알아봤는데, 금요일 오후표는 없는 것 같아. 그럼 토요일 아침은 어때? 내일 발표만 끝나면, 이제 이번 학기도 끝나네요. 평범인 주식장과 함께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 수학자들아 또는 마치까지 다행이 많고, 일단은 수학자들과 함께 하는 것 같아. 일단 공부를 국무aps 한 개회에 바라보는 것 같아. ください. 그리고 다음 학기도의 공부를 그 원하는 것 같아. 또 다른 학교, 꼭 1번씩으로 감상하는 것 같아. 하지만 이 학교에 대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게요. 수미 씨, 방학 계획은 세웠어요? 7번 이번에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9번 전시되어 있는 그릇들이 참 특이하고 멋지네요. 그렇죠. 판매도 한다니까. 우리 하나 사가요. 그럼 저 파란색 그릇은 어때요? 괜찮네요. 제가 가서 얼마인지 알아볼게요. 10번 고객님, 그럼 이 카드로 하실 거지요? 네. 그런데 카드는 바로 나오나요? 그럼요. 서류 작성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신분증 주시겠어요? 네. 잠깐만요. 11번 1번 누나, 벽시계가 안 가는 것 같은데, 건전지가 다 됐나 봐. 어, 그러네? 건전지가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안방 서랍 안에 몇 개 있을 거야. 가져올게. 아니야. 내가 찾아올 테니까 너는 시계 좀 내려줘. 12번 이수미 씨, 거래처랑 하는 회의, 자료는 다 준비됐어요? 회의 전에 먼저 보고 싶은데요. 지금 자료를 출력해 드릴까요? 네. 바로 뽑아주세요. 거래처의 시간과 장소는 알려주었죠? 어제 확인 이메일 보냈습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3번 봉사활동을 소개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알려줄까요? 네. 좋아요. 민수 씨도 이용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럼요. 종류도 다양하고, 기간도 선택할 수 있어서 편해요. 14번 주민 여러분, 오늘은 아파트 소방시설 점검이 있습니다. 1동부터 5동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6동부터 10동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점검합니다. 오늘 점검 중에는 비상벨이 여러 번 울릴 예정이니 놀라지 마시고 하던 일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15번 현재 태풍은 제주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특히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큽니다. 제주시에서는 간판이 떨어져 시민 2명이 큰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태풍은 오늘 밤 늦게 동해를 지나 사라지겠습니다. 16번 이번 불꽃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치셨다죠? 한국에는 불꽃 연출가가 몇 분 안 계신데, 불꽃 연출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선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요. 위험물을 다루니까 꼼꼼하고 침착한 성격이 좋습니다. 요즘은 음악에 맞춰 불꽃을 터뜨리니까 예술적 감각이 있으면 더 좋고요.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 읽겠습니다. 17번 이거 어때요? 화분 크기도 적당하고 나무 모양도 예쁘고 물을 자주 안 줘도 된다니까 키우기 편하겠어요. 음... 저는 그것보다 꽃이 많이 있는 화분이 좋은데... 꽃은 금방 지고 지저분해져요. 이걸로 하는 게 어때요? 문화센터 수업을 신청하는데 직업까지 쓸 필요가 있나? 신청자를 잘 알면 요구에 맞는 수업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건 따로 물어보면 되지. 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 여보, 아이들 책 좀 사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주문해 줄래요? 직접 보고 사는 게 어때요? 전문가가 추천한 거예요. 그리고 책은 무거워서 사서 들고 오려면 힘들어요. 그래도 애들이 볼 거니까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사야지요. 20번 기자님이 진행하시는 시사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청취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인의 수준에서 전문가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어려운 표현이 나오면 다시 설명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요.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지난주에 선생님들과 회의가 있었는데요. 지하에 있는 빈 교실을 창고나 토론방으로 이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음, 창고보다는 토론방이 더 낫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팀 과제를 준비하면서 편하게 얘기 나눌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교실은 어둡고 환기가 잘 안 되는데 토론방으로 괜찮을까요? 에어컨도 설치가 안 돼 있고요. 그건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거기를 창고로 쓰긴 좀 아까워요. 다시 들으십시오. 교장 선생님, 지난주에 선생님들과 회의가 있었는데요. 지하에 있는 빈 교실을 창고나 토론방으로 이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음, 창고보다는 토론방이 더 낫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팀 과제를 준비하면서 편하게 얘기 나눌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교실은 어둡고 환기가 잘 안 되는데 토론방으로 괜찮을까요? 에어컨도 설치가 안 돼 있고요. 그건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거기를 창고로 쓰긴 좀 아까워요.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거기 청년희망센터죠? 면접 때 입는 정장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고 해서 전화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서비스는 인주시에 살고 있는 인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회사 면접 보기 일주일 전부터 가능하고요. 대여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옷을 선택하고 예약한 날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혹시 정장을 택배로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메일로 신분증 사본을 보내고 택배비를 내시면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거기 청년희망센터죠? 면접 때 입는 정장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고 해서 전화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서비스는 인주시에 살고 있는 인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회사 면접 보기 일주일 전부터 가능하고요. 대여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옷을 선택하고 예약한 날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혹시 정장을 택배로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메일로 신분증 사본을 보내고 택배비를 내시면 됩니다. 23번 선생님께서 만든 놀이터는 기존의 놀이터와 어떻게 다른가요? 이곳은 기존의 놀이터보다 크고 넓지만 그네나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모래밭과 물이 흐르는 개울이 있고, 작은 언덕도 있어요. 언덕 옆에 오래된 통나무들도 놓여 있고요. 이곳에 오면 아이들은 언덕을 오르거나 통나무를 타보기도 하고, 개울에서 물놀이를 하기도 해요. 놀이기구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곳에서 아이들은 각자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것들을 해보면서 자유롭게 놉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선생님께서 만든 놀이터는 기존의 놀이터와 어떻게 다른가요? 이곳은 기존의 놀이터보다 크고 넓지만 그네나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모래밭과 물이 흐르는 개울이 있고, 작은 언덕도 있어요. 언덕 옆에 오래된 통나무들도 놓여 있고요. 이곳에 오면 아이들은 언덕을 오르거나 통나무를 타보기도 하고, 개울에서 물놀이를 하기도 해요. 놀이기구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곳에서 아이들은 각자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것들을 해보면서 자유롭게 놉니다. 이십오 번 이십오 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미 씨, 이번 단합대회 정말 좋지 않았어요? 저는 부서원들이랑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같이 해먹으니까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좀 피곤하긴 해도 서로 소통할 기회도 생기고, 가끔 교회로 나가 바람을 쐬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단합대회를 밖으로 나가서만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합이나 소통을 위한 거라면 회사 안에서도 가능할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미 씨, 이번 단합대회 정말 좋지 않았어요? 저는 부서원들이랑 운동도 하고 음식도 같이 해먹으니까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저는 좀 피곤했어요. 장소가 멀어서 이동하는 데 시간도 꽤 걸렸고요. 좀 피곤하긴 해도 서로 소통할 기회도 생기고, 가끔 교회로 나가 바람을 쐬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단합대회를 밖으로 나가서만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단합이나 소통을 위한 거라면 회사 안에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십칠번 이십팔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오늘처럼 팬들로 가득 찬 야외 공연장 관리는 쉽지 않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실내 공연장보다 힘들긴 합니다. 저희는 공연을 하는 동안 무대 아래에서 사람들이 안전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열성 팬들의 돌발 행동에도 대비해야 하는데요. 야외 공연장은 관중이 많아서 관리가 더 힘들죠. 또 오늘처럼 비가 오면 사람들 움직임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내 공연장에 있을 때보다 훨씬 긴장됩니다. 다행히 오늘은 사고가 없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무대의 가수들을 먼저 이동시키고, 상황별 행동 수칙에 따라 대처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처럼 팬들로 가득 찬 야외 공연장 관리는 쉽지 않으시겠어요? 아무래도 실내 공연장보다 힘들긴 합니다. 저희는 공연을 하는 동안 무대 아래에서 사람들이 안전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열성 팬들의 돌발 행동에도 대비해야 하는데요. 야외 공연장은 관중이 많아서 관리가 더 힘들죠. 또 오늘처럼 비가 오면 사람들 움직임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내 공연장에 있을 때보다 훨씬 긴장됩니다. 다행히 오늘은 사고가 없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무대의 가수들을 먼저 이동시키고, 상황별 행동 수칙에 따라 대처를 합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배가 고파서 식료품을 훔치다가 잡힌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일반 범죄들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생계형 범죄도 분명히 범죄입니다. 피해자도 존재하고요. 다른 범죄와 처벌을 달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처벌이 약해지면 분명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비슷한 범죄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 사건은 배가 고파서 식료품을 훔치다가 잡힌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일반 범죄들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생계형 범죄도 분명히 범죄입니다. 피해자도 존재하고요. 다른 범죄와 처벌을 달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처벌이 약해지면 분명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비슷한 범죄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31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우주식품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주식품은 장기 보관을 위해 식품 내 미생물을 완전히 없애고, 얼린 후 건조시켜 만듭니다. 그리고 무중력 공간인 우주선에서는 음식에 국물이나 가루가 떠다니다, 기계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이런 종류는 되도록 피합니다. 우주에서 오래 활동하면 뼈와 근육이 약해지니까, 칼슘과 칼륨이 들어있는 식품을 꼭 포함하고요. 우주에서는 미각과 후각이 둔해져 맛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더 자극적으로 만듭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주식품은 어떻게 만들까요? 우주식품은 장기 보관을 위해 식품 내 미생물을 완전히 없애고, 얼린 후 건조시켜 만듭니다. 그리고 무중력 공간인 우주선에서는 음식에 국물이나 가루가 떠다니다, 기계에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이런 종류는 되도록 피합니다. 우주에서 오래 활동하면 뼈와 근육이 약해지니까, 칼슘과 칼륨이 들어있는 식품을 꼭 포함하고요. 우주에서는 미각과 후각이 둔해져 맛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더 자극적으로 만듭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카메라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카메라 오작동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제품들을 수거하여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카메라 내 특정 부품에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작년에 생산된 것인데,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년에 출고된 제품은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다시금 고객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희 회사의 카메라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발생한 카메라 오작동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제품들을 수거하여 면밀히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카메라 내 특정 부품에서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작년에 생산된 것인데,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년에 출고된 제품은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다시금 고객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35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목재가 건축재료로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새롭게 개발된 목재 가공 기술 덕분인데요. 이 기술을 사용해 단단하게 압축된 특수 목재를 만듭니다. 이 목재는 휘거나 틀어지지 않고, 방도도 전보다 훨씬 세졌습니다. 또 철근, 콘크리트보다 가볍고 유연해서 지진에도 강하고요. 공사기간 단축 효과도 있는데요. 최근 18층짜리 목조 기숙사 건물이 70일 만에 지어져 화재가 됐었죠. 이런 점들로 인해 세계적으로 목조 건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목재가 건축재료로 다시 주목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새롭게 개발된 목재 가공 기술 덕분인데요. 이 기술을 사용해 단단하게 압축된 특수 목재를 만듭니다. 이 목재는 휘거나 틀어지지 않고, 방도도 전보다 훨씬 세졌습니다. 또 철근, 콘크리트보다 가볍고 유연해서 지진에도 강하고요. 공사기간 단축 효과도 있는데요. 최근 18층짜리 목조 기숙사 건물이 70일 만에 지어져 화재가 됐었죠. 이런 점들로 인해 세계적으로 목조 건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왜 작사가와 작곡가들이 야구단에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그동안 야구단에서 곡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료를 지불하긴 했지만, 원작자 허락 없이 가사를 바꾸고 곡을 편집한 것에 대해서도 금액을 지불하라는 것이죠. 야구단에서 원곡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바꿀 경우 미리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이 문제로 당분간 야구장에서 응원가를 틀지 않기로 한 상황입니다. 왜 작사가와 작곡가들이 야구단에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그동안 야구단에서 곡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료를 지불하긴 했지만, 원작자 허락 없이 가사를 바꾸고 곡을 편집한 것에 대해서도 금액을 지불하라는 것이죠. 야구단에서 원곡을 그대로 사용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을 바꿀 경우 미리 원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비용도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이 문제로 당분간 야구장에서 응원가를 틀지 않기로 한 상황입니다.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밥상인 수라상에는 각 지방에 제철 특산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은 수라상에 올라오는 식재료를 보고 각 지방의 상황을 두루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나라에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있으면 왕은 백성을 아끼는 마음에서 반찬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수라상은 신하들의 분쟁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는데요. 신하들 간의 분쟁이 심해질 경우 왕은 반찬수를 줄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염려해서 잠시나마 분쟁을 멈추었지요. 왕이 수라상을 정치에 적절히 이용했던 겁니다. 조선시대 왕의 밥상인 수라상에는 각 지방에 제철 특산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은 수라상에 올라오는 식재료를 보고 각 지방의 상황을 두루 짐작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나라에 가뭄이나 홍수 피해가 있으면 왕은 백성을 아끼는 마음에서 반찬수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수라상은 신하들의 분쟁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는데요. 신하들 간의 분쟁이 심해질 경우 왕은 반찬수를 줄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왕의 건강을 염려해서 잠시나마 분쟁을 멈추었지요. 왕이 수라상을 정치에 적절히 이용했던 겁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암컷 오랑우탄이 새끼를 안고 나뭇잎을 뜯고 있다. 사포닌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이 나뭇잎은 지역 주민들에게 강력한 진통제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사포닌의 쓴맛을 꺼리는데 오랑우탄은 왜 이 나뭇잎을 뜯고 있을까? 최근 이 지역에서는 오랑우탄들이 나뭇잎을 씹어서 만든 집을 팔에 바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주로 암컷 오랑우탄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새끼를 안고 다니느라 생긴 통증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몸이 좋지 않을 때 인간처럼 약초를 먹는 오랑우탄은 발견된 적이 있으나 나뭇잎을 집을 내어 바르는 모습이 목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시 들으십시오 암컷 오랑우탄이 새끼를 안고 나뭇잎을 뜯고 있다. 사포닌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 이 나뭇잎은 지역 주민들에게 강력한 진통제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사포닌의 쓴맛을 꺼리는데 오랑우탄은 왜 이 나뭇잎을 뜯고 있을까? 최근 이 지역에서는 오랑우탄들이 나뭇잎을 씹어서 만든 집을 팔에 바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주로 암컷 오랑우탄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새끼를 안고 다니느라 생긴 통증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몸이 좋지 않을 때 인간처럼 약초를 먹는 오랑우탄은 발견된 적이 있으나 나뭇잎을 집을 내어 바르는 모습이 목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채소가 아닌 보석 호박에 대해 얘기해보죠. 호박은 나무에서 흘러나온 수액이 굳어져서 생긴 것인데요. 일반적인 보석처럼 광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바닷물에 뜰 정도로 가볍습니다. 또 다른 보석들은 보통 흠집이나 불순물이 없어야 가치를 인정받지만 호박은 다릅니다. 워낙 투명하기 때문에 내부의 불순물이 그대로 보이는데 불순물이 잘 보일수록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년 전의 생태계를 보여주는 고대의 곤충이나 식물의 잎 등이 들어가 있으면 다이아몬드만큼이나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채소가 아닌 보석 호박에 대해 얘기해보죠. 호박은 나무에서 흘러나온 수액이 굳어져서 생긴 것인데요. 일반적인 보석처럼 광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바닷물에 뜰 정도로 가볍습니다. 또 다른 보석들은 보통 흠집이나 불순물이 없어야 가치를 인정받지만 호박은 다릅니다. 워낙 투명하기 때문에 내부의 불순물이 그대로 보이는데 불순물이 잘 보일수록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년 전의 생태계를 보여주는 고대의 곤충이나 식물의 잎 등이 들어가 있으면 다이아몬드만큼이나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합니다. 45번 46번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인구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네. 적정 인구란 사회의 규모와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구 수준을 말하는데요. 적정 인구 규모가 정해져야 그에 따른 인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적정 인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자원의 요구량 또는 자원 생산에 필요한 땅 면적을 고려해 계산하는데요. 어떤 삶의 질과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적정 인구의 판정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인구를 계산할 때는 국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인구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군요. 네. 적정 인구란 사회의 규모와 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구 수준을 말하는데요. 적정 인구 규모가 정해져야 그에 따른 인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적정 인구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자원의 요구량 또는 자원 생산에 필요한 땅 면적을 고려해 계산하는데요. 어떤 삶의 질과 방식으로 사느냐에 따라 요구되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적정 인구의 판정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인구를 계산할 때는 국민들의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7번 48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장기 이식 기술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이식한 부위에 서로 다른 면역체계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1970년대에 이 면역력 문제를 해결하는 의료기술이 개발되면서 이식 성공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졌고 지금은 심장이나 뼈, 피부까지도 이식이 가능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러한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요한 만큼의 장기 기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인공장기를 이식하는 연구가 한창이라고 하니 장기 이식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몸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는 장기 이식 기술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이식한 부위에 서로 다른 면역체계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1970년대에 이 면역력 문제를 해결하는 의료기술이 개발되면서 이식 성공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졌고 지금은 심장이나 뼈, 피부까지도 이식이 가능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러한 의료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요한 만큼의 장기 기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인공장기를 이식하는 연구가 한창이라고 하니 장기 이식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49번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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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